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무형의 자산을 뒤엎고 나면 그것을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여기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광범하게 확산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서도 그게 왜 문제인데 라고 묻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버렸습니다. 특히 집권 세력의 이 같은 주장과 실천은 거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일상화되고 거짓을 참으로 우기는 사회가 온전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심적인 진보 인사의 주장입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높여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보 진영 내에서 참과 거짓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진준근과 유시민이 맞서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있는 잇따라의 보통 사람들은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란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방송이나 미디어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률 씨가 11월 23일 동아일보와 같은 인터뷰에는 지금 집권 세력의 문제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혼란의 깊은 원인에 대한 뿌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덮은 것입니다. 사실에 눈감을 가진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뻔히 진실이 드러나는데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은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같은 이야기를 정언하는 사람은 바로 김경률 전참여연대의 공동집행장입니다. 또한 그는 김경률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조차도 반성이 없다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조혜경 박사를 향해서 참연대의 사무처장이 이견이라고 하는데 이견이란 것은 사실을 공유한 이후에 해석의 문제이지 사실의 등을 돌리는 게 어떻게 견해 차이입니까? 진실의 은폐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정의입니다. 따라 사실을 감추는 것은 바로 부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 진영에 속하면 무조건 감사고 그야말로 그것은 패거리의식의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잣대 그리고 모를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진영이익이나 자기이익은 참이나 사실이나 진실보다도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합리화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왜 모랄의 부재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 결과로써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일을 기대하기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건재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는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확하게 현재의 그런 우리 사회의 거짓의 만년함, 진실의 실종, 호환무치함, 반성의 부재 이런 부분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는 데 아주 적합한 진단입니다. 외근관의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위원장 자신이 386세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멤버이고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노동현장이 투입돼서 졸업을 늦게 한, 복학해서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권적 시각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 지금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터뷰 정언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난민전이 자금을 조달한다며 재벌회장 집담을 넘지 않았습니까? 혹여 목적만 옳다면 수단 방법은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률 씨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목표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도덕이건 진실이건 참이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은 다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을 계속해서 범하는 겁니다. 또다시 김경률 씨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1980년대 운동권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데모한다는 이유로 컨닝이나 대리출석에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깨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다는 이야기입니다.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운동권 내부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남녀관계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음을 충분히 정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합리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또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의 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투운동으로 불거져 나온 일부 좌파진영의 대표인물들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여성과는 이를 잘 말해줍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은 다 도구화될 수 있고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들이 당연하게 얘기해지는 겁니다. 김경률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 법적 방비면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다. 한마디로 모랄이 없다. 선거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선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표현은 모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는 내내 이 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이 참으로 둔갑되는 현상을 자주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정치적 이동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합리화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사고의 원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모랄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대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 해법을 찾아낼 수 있고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